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금융지주사들, 금융주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실적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을 했습니다. 순이자 마진 확대 증권사 수익까지 여기저기서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배당 확대의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금융주들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뭐 철강주가 실적이 잘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또 금융지주사들이 일제히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금융지주사들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지금 뭐 4대 금융지주가 1분기에 번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큰 뭐 KB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가까이 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도 1조 2천억 그 다음에 하나금융도 8천억 그 다음에 우리금융도 6,700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은행 쪽도 상당히 좋았지만 비금융계열사들 특히 이제 증권회사의 수익이 이제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비금융진권회사가 비금융계열사죠. 비은행계열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8년도에는 26% 정도 이제 순이익을 차지하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는 35%까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마 지금 증시가 호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40%가 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이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은행지주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은행에 쏠리는 게 아니라 다른 여타 비은행계열사로 조금 순이익이 좀 분산이 되면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수익구조로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은행 쪽이다라고 보면 이제 은행의 이제 가장 핵심 수익구조는 이제 순이자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걸 예대 마진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보다 한 5BP 정도 올라서 1.8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한지주도 한 1.8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은행이 예대 마진으로 상당히 크게 수익을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벌게 된 이유가 일단 조달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0%대에 그러니까 정기예금 은행에서 가입해보시면 알지만 대부분 0%대거든요. 그러니까 1%대는 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조달금리가 상당히 낮아졌다. 대신 이제 대출금리는 최근 들어 또 시중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입니다. 가계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량 고객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좀 싸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제안을 좀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나가는 비용이 줄었다라고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은행 쪽도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금소법이 아마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소법 시행 때문에 최근 조금 위험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위험하게 안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도 수익이 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행 업종은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이 이제 시장 평균이 한 13.8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은행 쪽은 지금 12개월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4.4배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보통 퍼가 12에서 16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융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금융환경이 조금 조금씩 바뀌면서 기업 여신이 아마 조금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의 수익성은 지금보다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는 고배당주입니다. 은행주 대부분 고배당주 보통 4%에 넘는 배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적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실적주 플러스 고배당주도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정부에서 좀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혹시 우를 부실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제안을 했는데요. 아마 올해는 그렇게 좀 제안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배당을 못 했었던 부분도 올해 좀 배당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그래서 분기배당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배당 성향도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당이 작년에 4%였는데 아마 올해는 5%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요. 단순히 실적뿐만 아니라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임순재 대표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실적도 잘 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은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배당까지 얻을 수 있는 금융주를 중장기적으로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으니까요.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루크 투자 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이슈 파워 두 가지 이슈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안목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